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 살펴볼 텐데 우선 HLB는 간암치료제 미 FDA 승인 기대감에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저 PBR 관련 이슈로 묶이면서 은행주들이 오늘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는데 제주은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법 개정안 추진 소식에 힘을 받았던 비트컴퓨터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HLB는 10%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비트컴퓨터가 25%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이스틸이 9%대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장중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HLB부터 살펴볼 텐데요. HLB의 간암치료제가 미 FDA 허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위 자리까지도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0%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지주 살펴볼 텐데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업 정리 계획 발표로 인해서 롯데지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신 회장이 직접 부진한 사업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 모습이고요. 오늘 짠 기준으로는 5%대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을 좀 살펴볼 텐데 지난해 배당금을 확정한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오도록 배당 절차를 바꾼 기업들이 늘어났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련 주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기 배당과 겹쳐서 더블 배당 가능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짠 기준으로는 8%대 시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살펴볼 텐데 25%대 시세를 기록을 해줬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 진료 확충 의지를 밝히게 되면서 원격 의료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페루 원격 의료 플랫폼 구축 사업 수조 소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오늘 짠 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틸 살펴볼 텐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철강주들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 흠풍이 불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중 한때는 23%대 상승세까지 보이기도 했었죠. 9%대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는데요. 이렇게 오늘 짠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짠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종목은 비트컴퓨터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지금이라도 저희가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까요? 네, 비트컴퓨터 사실 오늘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어떤 법 개정이 되거나 그리고 정부에서 뭔가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관련 대장주로서 올라서기 시작하면서 25%라는 높은 강세를 보이기도 좀 해줬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 윤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개정, 서비스 확대 추진 기대감 때문에 같이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비대면 관료, 원격 진료죠.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400% 이상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통계적인 부분들도 한 몫을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컴퓨터 지금 차트에서 지금 인식하시는 대로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25% 거래량을 굉장히 크게 동반하면서 그렇죠?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오늘 크게 장대양봉을 좀 뽑아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테마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갈려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또 같은 종목으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인성정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중 7% 정도 급등을 했었고 고가 기준으로 13%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줬었던 인성정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틀 동안 눌림목을 준 이후에도 오늘 강한 반등까지도 이어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컴퓨터 지금 현재 대장주로서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추가적인 눌림목을 좀 자리를 좀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전략으로는 종목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 지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컴퓨터 종목 잘 주목을 해보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주로는 인성정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비트컴퓨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가격적인 조정을 준다 싶으면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짚어보면 좋을까요, 강사님? 롯데지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롯데지주 S급 테마인가요? S급 테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금 관련된 정부 프로젝트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 입장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금 제가 다음 달에 나올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고도 밸류업 프로젝트라고도 표현하고는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만년 저평가로 지금 여겨졌었던 종목들 이제 더 이상 저평가 영역에 이르지 마라 앞으로 PBR 1배 이상 올리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가져와라라는 정부의 지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주사들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롯데지주와 같은 종목도 사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다가 현재 바닥 대비 지금 몇 퍼센트예요? 무려 한 20% 이상 지금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롯데지주의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 기업 정보를 좀 보시면 이따가 제가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중에 하나가 자사주의 비중이 높은 종목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무려 롯데지주는 몇 퍼센트예요? 32%입니다. 굉장히 높죠.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실상 너무나 많은 자사주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달 이제 프로그램이 발표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만년적 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확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최대 수혜주 관점에서 롯데지주를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현재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롯데지주가 조금 상당히 그래도 업사이드가 좀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혹은 분할 매수로 좀 모아 나가셔서 중기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에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아직 신규 매수를 좀 염두에 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롯데지주 이 종목을 관심을 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지주는 단기적으로도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들어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강사님? 네, HLB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HLB 이 종목은 또 S급 테마일지 매수가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HLB는 시장에서 지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FDA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나갈 수 있는 이런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많은 관심들을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뭐 HLB 종목을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어제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좀 했었어요. 어제 이제 장중 한 8%가량까지도 밀리게 됐는데 관련된 사실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루머가 좀 돌았었습니다. 이제 임상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미흡하다라는 이런 루머가 좀 돌았었는데 바로 장이 마감하자마자 HLB 사측에서 또 지금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공지를 또 올렸어요. 자 그만큼 지금 주가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렇게 시장이 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장중 10%라는 이렇게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등한 종목이다 보니까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한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지금 이렇게 두 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신약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입증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시가 총에 10조 이상까지 보시는 기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좀 염두를 해뒀을 때에는 아직 기업 가치적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최소 20% 이상은 열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매도 물량에 따라서 주가가 얼마나 요동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림목 구간을 잘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한참 지금 만약에 안전맞음 좀 깔고 간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20% 정도 주가가 밀렸을 때부터 서서히 주목해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물론 충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보였을 때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제가 한번 골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주은행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좀 이 종목을 지금이라도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주은행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사실 아까 밸류업 프로그램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밸류업 프로그램은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기준점이 PBR 1배 이하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섹터가 어딜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답지는 다 나와 있죠, 그렇죠? 철강주, 화학주, 그렇죠? 우리가 흔히 0.3배, 0.5배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 뭐 건설주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과 보험주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잘 올랐어요. 사실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금 보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우리가 대장주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화재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시죠? 네, 삼성화재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일주일 동안 쭉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현대해상도 볼까요? 똑같죠? 패턴이 다 똑같아요. 상승률이 3% 나왔다, 5% 나왔다. 거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사실상 금융주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인터넷 은행 쪽을 하게 된다면 제주은행이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사실 몇 개월 전에, 사실 작년도죠. 작년도에 계속 돌면서 관련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도 나왔었던, 이렇죠. 2만 7천 원까지도 주가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다시 회귀해서 주가가 지금 현재 7천 원대에 맴돌고 있다가 이제서야 다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제주은행도 기업 분석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PBR에 딱 또 부합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게 되시면 0.4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원래 저평가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 외국 사례를 좀 들어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들 보세요.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없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배당을 조금 더 많이 해주게 된다면, 배당이 아니더라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금융주들이 더 갈 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주주친화적인 정책들을 너무나 아끼고 있죠. 그래서 국내 금융주들은 일부러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주주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장 유명한 금융주 뭐 있어요? 혹시 이 종목 아실까요? 메리츠 금융지주, 거의 뭐 탑 오브 금융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하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돈 벌어서 뭐하냐? 자사주 매입해요. 그다음 뭐하냐? 자사주 매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현금 배당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것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통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기업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한 주당, 한 주당 가치는, 우리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가 정말 앞으로 굉장히 높은 주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정답지는 나와 있어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보시면 됩니다. 무려 주가가 작년도, 재작년이죠. 재작년, 지금 한 이게 10월달이죠. 10월달에 대략 한 2만 선에서 머물고 있었던 주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인데, 특별한 모멘텀 없이 똑같이 갔었을 뿐인데,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 이유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따가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두시면 정답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의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주은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런 분석들, 나는 장중에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의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하이스틸 저희가 살펴볼 텐데, 하이스틸의 이런 급작스러운 주가 상승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 오늘 두 가지의 재료가 이제 먼저 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포스코가 이제 올해 9월 끝나는 중국산 스테인레스 강에 대해서 반덤핀 관세 부가기관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대다수가 좀 움직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주도 대표적인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이스틸이 워낙에 이제 테마 재료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 한번 보시면 항상 팝팝팝 한번씩 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이 크게 나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한 번씩은 쫙쫙 한번 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리고 재료 인식이 빠른 종목이 어딜까? 봤을 땐 하이스틸이 보통 대장주 다 해요. 뭐 문배 철강, 뭐 하다못해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 다 제끼고, 영흥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다 제낀다 하더라도 사실상 하이스틸이 이럴 때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더라도 나중에 철강 관련된 소식이 등장할 때 어디가 빨리 움직일까? 하이스틸 여러분들이 빠르게 캐치를 좀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이러한 재료 자체가 조금 오래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번에 PBR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은 사실 중대형주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조금 가급적이면 단기 재료성 테마로 인식하고 윗골이 달리는 패턴들이 자주 빈번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 물려 계신다면 급등 났을 때 빠르게 차익 실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